유주야 울었어? 유주 울었어? 아이 좋아 도착했지 유주 아이 예뻐 눈물 한 방울 아이고 좋아 짝짝꿍 짝짝꿍 아이고 이민주아 와 유주 우리 남이섬 놀러왔어 아영 두 병만 들어가야 돼? 우리 처음 써본다 이거 유주야 안유주 유주야 고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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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벌써 저기까지 갔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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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끄랑이! 응! 아니 저러고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못돼 아이고 오! 유주여! 아 맛있어? 오! 맛있지? 네! 여기 메밀 점령 있죠? 네! 이거 좀 남겨서 이거 뜯어먹으면 나는 먹어 이게 있지? 응 응 아 오! 오! 아 오! 오! 와 저기 뭐 풀이 많다? 오! 여기 오리배! 오! 오리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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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닌가? 우리 어디서 오리배 탔는데? 여기서 탔어! 여기서 탔어? 여기서 탔을걸? 응 응 아무도 안해 여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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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